정보기술게임회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회 7곳이 내년 임금협상에 연대합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, 넥슨 등 7곳으로 구성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내년 총 32개의 계열사와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위원회는 각 회사가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소수 경영진의 판단에 의존해 왔다며, 연대를 통해 IT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성과배분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임금교섭은 각사,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이달부터 순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